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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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작용은 없습니다. 시그널은 없는데 전반적으로 우려했던 것들이 좀 완화된다는 심리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 그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지금 다우선 산업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날 반등했거든요. 이번 주 내내 반등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그래요? 계속 올랐어요? 나스닥이 많이 빠지는 날도 올랐군요. 나스닥도 하루 빠졌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주에? 네, 이번 주에. 하루 빠졌어요? 우리 느낌은 왜 계속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 뒤떨어져서 시장을 볼 필요가 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반등은 그러니까 우리 세뱀이 끝난 미국 시장의 반등은 좀 의미가 있었다. 이 정도 해석을 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시그널 자체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나스닥이 11,740포인트인데 12,550포인트가 직전에 깼던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돌파하면서 올라갔을 때 비교적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과도하지 않았냐 이 정도로 보는 거고. 또 반등하면 우리 시장이 그랬거든요. 저가 매수 들어와서 반등하면 국내 기관이 바로 매도해버리고 다시 밀리고 밀리고 이런 생각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안전적이다는 말은 지금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그래도. 그러네요. 저쪽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화됐고 반등을 했다는 것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0.18% 하락했습니다. 2,612포인트. 코스닥은 0.14% 하락했는데요. 어제 1% 상승 오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기준금리 인상 후에 상승폭을 쭉쭉쭉 내려가더라고요. 반도체 이런 것도 안 줬더라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가 4% 넘게 빠졌죠. 전반적으로 하락한 게 아니고요. 낸드의 수요 감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면서 전기전자의 전체적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내린 겁니다. 다른 것들 전반적으로 하락한 게 아니고요. 이게 끌어내리다 보니까 시장 심리가 역시 안 돼. 반등 추다 역시 안 돼. 이렇게 심리가 좀 바뀐 거죠. 그런 가운데 조선이나 게임 콘텐츠 태양광. 최근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반등이 컸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조선 안 좋은 뉴스들이 꽤 있었는데. 러시아 돈 안 준다. 캔슬이다. 이런 것들은 어제는 더 많이 오르더군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끌어낸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리는 취약한 상태에서 SK 헤넥스가 급격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전기전자의 매물이 나오고 시장을 끌어내렸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 여러분 차트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거래대금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시장 심리는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밑에 빨간 거시로 써놨는데 환율이 비교적 좀 떨어졌죠. 지금 환율이 좀 전에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원화가 1,259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달러에서도 살짝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은 좀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정도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오면 계속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제가 설명드리면서 미국이 지금 저점으로부터 일주일 내내 반등을 하고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야. 올라오면 또 매물 받고 내려올 거야.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 시장도 계속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은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시황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시장이 이제 환율이 소폭 안정화되면서 단기 반등 심리는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하반기에 전반 보고서들을 보면 단기 반등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권사에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막상 실전 투자자로서 시장에서 보면 호재나 호실적이 나오는 것들에선 둔감하고 악재성 뉴스에 민감한 그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중기 이상의 시황 또는 중기 이상의 실적 성장은 반영하지 못하겠다. 이런 심리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실적이 지금 좋아. 오케이. 그런데 3분기에 좋을 것 같아. 내년에 좋을 것 같아. 아, 난 그거 싫다. 못 믿겠다. 이런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올라가면 그냥 팔아버리고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제가 왜 실전 투자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해 드리냐면요. 실적이 그동안에 좋다고 해서 좀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실적 이익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도 나오고 제가 보기에도, 제가 판단을 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냥 5만 주, 10만 주씩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냥 때려버리고, 그냥 막 밀려버리고. 그다음에 한참 내려가면 또 저감에서 좀 들어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시황이 향후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리의 답답한 시황과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올라오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없어. 매물이 나와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거래에 좀 치중하는 액티브형 자금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 않고 좀 꾸준히 올라가는 것들은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심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어제 매물을 막고 급락한 종목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 실적 좋다. 그리고 실적 전망도 좋다. 이런 보고서들 나오고 계속해서 뉴스가 돌아다녀도 반응하지 않아요. 실적 좋다고 하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악세성 뉴스, 어제 아이스키 하이넥스처럼 뉴스에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심이 취약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심이라는 것은 또 금방 바뀌거든요. 언제 바뀌냐면 시장이 여기서 2750포인트 계속 못 가고 있지만 아무튼 예를 들어서 2750포인트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시장심리도 확 바뀌어요. 지금 얼마죠? 지금 2610포인트 때 있죠. 2600포인트 선이잖아요. 제가 볼 때 2750도 아니고 2600 후반대만 돼도 확 바뀔걸.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리 자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종목들이 계속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나오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전 투자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 성장이 있고 좋다고 해서 들고 있는데 그래서 올라와서 역시 이 주식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매몸 맞고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때 고민을 해야겠죠. 이때 고민을 역시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심리 때문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제가 참고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이 많이 되는 종목별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는 그런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 써놨는데 반등을 일단 기다리는 상황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간에 투자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반등 후에 고민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종목들이 약간이라도 반등을 하면 이거 지금이라도 이 정도라도 손실 줄이면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났을 때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들고 갈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지금 심리의 상황과 차트의 상황과 거래량으로 봐서는 그런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시간에 투자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는 30일부터 31일까지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고요. 30일 날 월요일 날 메모리를 대회도 미국 휴장입니다. 우리는 1일 날 지방선거로 휴장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아 그러네요. 그리고 1일 날 중요한 것은 미국 고용보고서가 나오고요. 그리고 섹터로 중요한 것은 3일에서부터 7일까지 미국 임상종양학회입니다. 매년 초에 있는 제이프모글에서 하는 컨퍼런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에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이거 임상종양학회거든요. 그래서 섹터별로는 아마 사전에 움직인 종분들이 발생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북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플로우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금융협회에서 올해 글로벌 성장률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4.6%에서 완전히 금폭으로 하향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반토막이에요? 2.3%로 하향했고요. 정확히 반토막이.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도시 봉쇄, 미국 통화기 인축. 중국은 5.1%에서 3.5%. 유로전은 3%에서 1%. 거의 대부분 그냥 반토막으로 지금 하향. 어제 또 미국 성장률도 안 좋게 나왔잖아요. 성장률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성장률이 안 좋고 경기 침체의 우려가 심리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 요즘에 떨어지잖아요. 한동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걸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합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 몇 달간 하락할 기한성이 있다라고 리서치 자료와 월가에서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연준이 강한 긴축을 하면 2년 만기, 특히 2년 만기 국채 수익이 올라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 침체의 우려를 반영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향후에 걱정거리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장기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하고 그리고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단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기 국채 금리의 역전,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리세션 한다고 또 그러잖아요. 또 그런 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매일매일 이걸 둘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이를 좀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떨어지고 단기 금리는 50p, 50p 두 분 올리면 2년 만기 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게 역전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그때 되면 또 한 번 시장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좀 타이밍을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러시아가 디폴트 7월 9일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 날짜까지 지정을 했는데요. 이건 만기 때문에 그렇고요. 월세트저널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제목이 참 재미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라볼까?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포털에 있으니까 뉴스 보세요. 제가 키워드만 가져왔으니까요. 채권자 관리인들이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 희한한 디폴트 제목이 그렇습니다. 채권자 관리인들? 네. 채권자는 돈을 받고 싶겠죠. 그런데 채권자 관리인들이 있잖아요. 관리인 누구예요? 관리인이 금융권이죠. 금융회사들이요. 금융회사들이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 희한한 디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주겠다. 주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안 받겠다. 사실은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건데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못 받는 거죠. 왜? 왜냐? 지금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가 약 7천억 달러 있는데 그중에 3,200억 달러 정도 반 정도가 해외에 보유 있는데 이게 자산 동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관리인들 입장에서는 동결된 자산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거 못 받는 거죠. 준다고 해도 못 받는 거죠. 이게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줄게 받아가 하는데도 해외 자산 동결 때문에 금융권에서 안 되는데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받는다고 그러면 금융통결에서 했던 소극권이나 미국에서 했던 것을 해제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안 된다라는 그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건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디폴트가 현수일화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디폴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채를 못 갚는 경우고 하나는 모라토리움 안 갚겠다라는 거잖습니까?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에 모라토리움 선언할 때 디폴트 선언할 때 그 해 1997년도에 그 해 봄회인가 러시아가 먼저 했죠. 먼저 있어요. 모라토리움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는데 그때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저는 사실은 액면 그대로 기사를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것은 별 문제 없다. 익스포저 크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는 실제로 터지고 나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걱정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왜 지금 걱정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해외 자산 둔결한 것이 3200달러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게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이걸 풀어서 쥐들끼리 나눠갖겠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얘기를 하면서 좀 웃긴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보여준 달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동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 받고 있는 거지 나중에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걸 가져다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채권, 채권 국가들이 익스포조가 1% 이내에 있다. 그러니까 퍼센트 개념이 많이 따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상자산 있잖아요. 제가 딴 얘기 좀 약간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의 암호화폐. 이게 막 급격하게 폭락하고 막 이러는데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지금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옐런 자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있는 가상자산의 시장이 퍼센테지로 전체의 자본시장의 1%, 1.5%뿐이 안 된다. 이게 익스포조가 높으면 영향을 크게 주지만 이 정도 선에서는 그냥 냅두겠다. 이렇게 표현한 게 제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러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결국은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익스포조가 있는 국가들이나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뉴스는 한번쯤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번째는 조선이 수주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주를 받았는데 그것의 이익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언뜻턴 수주를 받으면 전방업계의 수주 훈풍이 있기 때문에 기자재나 부품이나 이런 쪽은 언뜻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은 하반기에 갈수록 이익성장이 기대된다. 어제도 많이 오르던데.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중요한 노수인 것 같고요. 구인난에서 감원으로 지금 되고 있다. 라는 뉴스가 어제 여러 뉴스가 있었습니다. 텐센트가 최악의 실적으로 직원 1만 명 감원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아마존은 유흑 물류창고를 큰 폭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비용 축소를 위해서 운송 비용 등 축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이 그동안에 확장적 IT 인력 충원을 했었거든요. 전부 다 비용 축소로 인해서 중단하거나 감원한다는 뉴스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제가 볼 때는 저쪽이 어떻게 보면 약간 뇌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마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비상장 상태에서 이른바 스타트업인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스타트업 경영자한테 벤처 캐피탈리스트 빨리 적자 내라고. 실제로 이렇게 적자를 안 내면 어떡합니까. 적자를 많이 내야 하는 얘기는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또 펀딩이 되니까. 그런데 그게 경색이 딱 오면 태도가 급변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유니콘 이런 기업들 중에도 보면 캐시플로우가 잘 안 되는 회사들이 있고 미국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게 이제 벤처 자금들이 경색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우리 3%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유니콘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적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적자 회사를 인수하잖아요. 인수하면 적자 부분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적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대순 충당합니다. 대순 충당. 계속해서 그래서 그 인수한 기업의 실적이 본업이 좋아도 이익단에서 안 좋게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성장 산업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했을 때 성장의 모멘텀을 가졌다. 이런 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투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심의라는 게 그래요. 제가 처음에 입사해서 사원 시절에 저는 사원발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올라가서.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유상증자 발표하면 우리 무조건 지금 빠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상증자 하면 다 폭락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유상증자 하면 다 올랐었어요. 유상증자 이슈로? 네. 유상증자 하면 그 돈으로 회사가 발전한다. 성장한다. 고성장제는 그렇죠. 그랬었거든요. 오히려 유상증자를 해야 더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랬었거든요. 신용도 말 나온 김에. 신용도요. 전에는 신용이 많은 주식을 샀어요. 막 찾아서 일부러. 신용이 많은 주식은 뭔가 센 세력이 들어와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강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랬었거든요. 그게 그냥 상식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상식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의 뉴스나 이런 내용들은 지금 시기에 맞는 것이지 그 다음 시기에는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과거의 시기하고 지금 시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시황 상황이나 그 시기에 따라서 바라보는 뉴스를 바라보는 호재 악재의 반응이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정도의 뉴스도 드리고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지난주에 이어서 차트를 쭉 가져왔습니다. 그냥 또 차트 감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요. 약간 달라졌어요. 달라진 걸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맨 오른쪽에 보면 떨어지고 있죠, 지금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 침체 우려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도 지금 지지부진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비슷하고요, 지난주와. 니켈 이것도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건 뭐 사실 저건 쇼츠키즈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딸렁대스 지금 보면 되게 가파르게 떨어지죠. 아, 이게 딸렁대스예요? 네, 딸렁대스입니다. 저 끝에 보면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우리 시장에는 좀 안정화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최근에 좀 반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 좋을 수가 없었던 게 2021년 상반기 말 한 4, 5월 때부터 수직 상승해버렸네요, 딸렁대스가. 딸렁대스하고 원화하고 우리 지수하고는요. 거의 100%죠. 거의 진짜 배타기수 1위입니다. 딸렁대스가 지금 저 위에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하는 게 우리 시장의 추세를 바라보는 가장 답일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로와 약간 반등, 지난주에 비해서 약간 반등했고요. 밑에서 약간 계속 떨어지다가. 그리고 중국 위안화 보세요. 위안화 가파르게 오르다 지금 떨어지고 있죠. 위안화 약세가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가파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니까 우리 원화, 원화가 좀 가파르게 떨어지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화는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지금 1,597원이 최고점이었고요. 지금 현재 1,266원인데 1,29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지금 1,260원대에 있어요. 이게 1,250원 떨어지면서 1,200원 근처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실 수 있습니다. 달라졌다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빠졌는지 상승이 얼마큼 빠졌는지 그냥 여러분들께 제가 팁 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사표보십사,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십사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일부러 계산 많이 했어요. 저 나름대로 시간 많이 계산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스닥의 월방차트예요. 지난번에 팬데믹으로 폭락했던 때가 2020년 3월이잖아요. 이때 저점이 6,631포인트였습니다. 고점이 1만 6,212포인트예요. 이거를 얼만큼 올라왔냐 봤더니 9,581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보통 하라 상승의 되돌림을 38% 하느냐, 50% 하느냐 이거 되게 기술적으로 많이 따지거든요. 이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월가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다 계산합니다. 이거 다 똑같이 해요. 그런데 이게 한 50% 정도 라인이 어느 정도냐고 보면요. 9,581포인트를 2로 나누면 4,790포인트인데 최고점 1만 6,212포인트에서 4,790을 빼면 1만 1,422포인트입니다. 깨졌네. 깨졌다가 지금 다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까지 떨어졌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고점 대비는 30.5% 달았겠습니다. 나스닥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500은 똑같이 계산했을 때 50% 되돌림의 하락은 3,500포인트 정도예요. 그런데 이번에 3,800포인트 정도 그 정도 갔었죠. 그 정도까지 떨어졌었고요. 고점 대비 하락은 20.9% 상대적으로 작죠. S&P500이. 그러니까 나스닥의 빅테크 종목들이 이번 4월, 5월에 폭락한 것이 훨씬 더 그렇게 영향이 컸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빵주라고 얘기하는 종목들 먼저 볼게요. 메타 52.8%라고 했고요. 저거 추세를 껴버렸구나. 제가 일부러 팬데믹의 가격 있잖아요. 최저 가격. 이 라인을 그려놨어요. 그 라인에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지. 고점 대비요. 메타가 52.8%고요. 애플은 23%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은 44.8%. 그 라인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지금 얘는요. 넷플릭스는 다 깼습니다. 마이너스 74%. 넷플릭스는 다 깨고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알파벳은 마이너스 30%. 고점 대비죠. 고점 대비입니다. 이게 지금 빵주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가라 제기 항상 했었잖아요. 거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25.7% 제일 양호하네요.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53%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마이너스 49.3% 이 정도 빠졌고요. 차트가 다른 차트가 나오네요. 여기까지는 제가 기술주, 급락한 종목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많이 빠졌고 어떤 거는 덜 빠졌다. 이게 빠진 거를 지금 얘기해요. 왜 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얼만큼 빠졌냐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섹터와 어떤 것들이 빠졌는가 어떤 거 덜 빠졌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좀 보자라는 의미인 거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빅테크가 아닌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이프모건 마이너스 34%. 굉장히 이것도 재밌습니다. 은행주인데. 금리 인상을 언제 했냐면 여기 3월에 있잖아요. 그리고 1월에 금리 인상 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빠져버린다. 그때부터 그냥 빠져버렸어요. 마이너스 34%로. 그래서 한간에 계속 얘기하는 은행주 사야 된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맞았습니다. 월가에서는요. 월가에서는요. 그다음 나이키 마이너스 40% 대표적인 소비주인데 마이너스 40% 빠졌습니다. 그리고 월트진이 마이너스 50% 아 뭐 빅테크만 빠진 게 아니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와 본 거예요. 마이너스 50% 보잉 마이너스 56%. 보잉도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우리가 보잉은 차트가 리오프링 된다고 그러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56%. 그러니까 제 무슨 얘기만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이번 고점 여기서부터 얼마큼 빠져냐는 거예요. 이번에 고점 있잖아요. 56%라는 게 저기서부터 56%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빠진 거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4분의 1도 막 446달러인데 지금 119달러니까 여기서부터 빠진 게 56% 빠진 겁니다. 스타벅스 마이너스 42% 42% 빠져 있습니다. 월마트 마이너스 26% 마지막으로 준비료 마이너스 84% 밈 주식들이라고 표현했거나 팬데믹 수혜적으로 했던 것은 훨씬 더 낙박이 컸죠. 이걸 한번 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 캐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여드리고요. 정프로는 양호하구만 정프로 왜 전 시장 비태는 것 같은데 양호한데 우리나라 봐야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코스피지 수는 고점으로부터 마이너스 23.2%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상승폭의 최저점 1439포인트부터 최저점부터 되돌림을 만약에 반을 한다 그랬을 때 2,4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54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사실 금방 비슷하게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리가 더 있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더 없고요. 미국 빠진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2,400까지 빠져야 된다. 그러면야 저도 거기에 부연 설명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21%. 코스닥이 덜 빠졌네요. 코스닥은요. 변독성이 굉장히 심하고 코스닥 굉장히 안 좋게 많이 보는데 코스닥의 차트는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고 지금 이거 월봉이거든요. 월봉으로 볼 때 추세적으로 상승한 차트입니다. 사실은요. 그 얘기는 코스닥에 좋은 기업들이 상장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시가청에 올라온 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질적으로. 그래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또 전체적으로 추세로 볼 때 상당 부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3.3% 빠졌더라고요. 어제 종가로 계산을 해봤더니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3.3% 시장 코스피만큼 빠진 거네요. 그렇게 빠졌고요. 카카오가 마이너스 53.7% 빠졌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섹터별로 종국별로 시황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팬데믹 수예지였냐 아니었냐 그리고 또 빅테크와 소비주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금요일 이렇게 한 주간 또 시장의 흐름까지 넓게 봐서 시장의 흐름까지도 짚어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미국의 글로벌 징징이들 한번 모셔야 되겠어 영어로 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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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뽁 그네들이 더 고생했네 우리 자 우리 고생해 주신 박병창 부장님 아 참 아 참 깜빡했네 이거 어제 박병창 부장 생일 채팅 그 슈퍼챗이 왔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너무 많이 떼더라고 어쨌든 이거 부부 스파 이용권이에요 스파 풀어가든 우리 또 스태프들한테 얘기했더니 박병창 부장 댁에서 제일 가까운 호텔 스파 너무 힘드니까 목 좀 쫙 풀고 다리 쫙 풀고 그러라고 또 저걸 선물로 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니까 우리 감사드립니다 생색은 저희가 내고 사실은 여러분 돈으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부장님 고생 많이 좋고 주말 좀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오는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린 체스판의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작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증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주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을 테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